이 자식이 말이야 이게. 앉아 이 자식아. 건방지게 때가 오는 땐 내 입맞은 병역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거야. 너 이름이 뭐야 인마? 그것도 내 이름 말해야 되는 건가? 내 이름은 멋진 남자의 이름 지효라고. 지효? 성이 뭐야 인마? 거룩할 거짜를 써서 거지요. 다음 주만 달라는 거지 뭐. 이건 내가 김춘삼이야 이 자식아.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봐 자식아. 어떻게 구내를 뺐어 이 자식아. 그것도 빼긴 뭘 뺍니까. 저요 정정당당하게 면제받았습니다. 정정당당하게. 정말이야. 사실이야. 진짜야 믿어도 돼. 그럼요. 나가봐. 상아다. 뺏고 따가다. 뺏고 따가다. 나가봐. 넌 건방지 이 자식이. 아무거나 해줄 걸 좋아해 이 자식이. 안되겠구만. 안형사. 세상명세서. 파이팅. 파이팅. 이거 뭐야 이거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갈패가. 이름 거지요. 1980년생. 고등학교 시절 3회 정학을 먹음. 정학? 국장님. 얘 3회 정학 먹었을 때인데. 얘 뭐 고등학교 때부터 뺀질이었답니다. 아이고. 야. 부모님이 너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니가 정학을 먹었. 정학을 어?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야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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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아이고. 야.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가. 안녕하세요. 이리 와봐. 지금 민주화 시대에 용의자를 때리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 자식아. 그렇죠. 애들은 맞으면서 키워야 돼. 아이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 자식아. 아 또 왜 그래요 나 정말. 당신 닮아서 그런 거 아니야. 무슨 말이야 이 자식아. 아 못살아. 뭘 못살아 이 자식아. 진정할 거야. 아이고. 이 자식아. 너 때문에 경찰 예분 일어났잖아 이 자식아. 너 허리 아픈 척 한 거 아니야 이 자식아. 아 진짜 허리를 움직일 수가 없다니까요. 허리를 못 움직여. 아 그러면 정말이야. 정말이야. 사실이야. 리얼리. 까딱스키. 나스카라무스. 우라타켄떡스파. 우거지 가리빅탕. 한국세 6천원. 6천원 이 자식아. 정확하네. 아니요. 신성명께서. 딱. 발표해. 아이고. 이름. 거지호. 1980년생. 취미. 디카사진찍기. 야 디카사진찍기. 기장님. 취미가 디카사진찍기라 했는데. 사진찍기랍니다 이거. 도토리 이거. 오. 자기야. 진짜야. 디카사진찍기. 야 디카사진찍기 한번 찍어보자. 멋있게. 우리의 영원한 추억을 한자리 사진에 남기는거야. 자 하나 둘. 아 이쁘다. 독사진. 독사진. 야 이걸 왜 이렇게. 가로로 이렇게 이렇게 해 봐가지고. 그렇지 그렇지. 허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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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리 멀쩡하고만. 허리. 허리. 허리 멀쩡하고만. 허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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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! 하자! 진짜야!! 분위기 이상합니다. 여기저, 김국장입니다. 아이, 뭐야!! 이 자식이 이게 지금 장난하나 어이쿠 잘하시네요. 어이쿠! 이 자식이 진짜 장난하나 안돼. 국장님 뭐랍니꺼!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